네 안녕하세요. 유년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이먼과 가펑클의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가사 해설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에 피를 받아서 오늘도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곡은 올리비아 뉴튼 존 호주의 국민 가수죠. 올리비아 뉴튼 존의 매직 1980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본가에 갔다가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샀었던 팝송 대백과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고 가져왔습니다. 요즘도 이런 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런 팝송 그리고 유명한 가요 이런 것들이 담긴 악보, 가사 그리고 코드까지 담긴 이런 노래책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저도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에 이런 책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요거 한 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책 표지에 있는 아가씨가 올리비아 뉴튼 존이죠. 굉장히 예쁩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쓱 넘겨보면은 완전 옛날 추억이 돋는 그런 책입니다. 그 왼쪽에 기타 코드 잡는 법이 이렇게 아주 깨알같이 이렇게 한 면에 인쇄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또 가운데 있는 가수는 티파니입니다. 혹시 여러분 티파니 아시나요? 미국 티파니, 원조 티파니죠. 80년대 중후반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가수입니다. 빨간 머리 아가씨 하이틴 스타였죠. 어쨌든 오늘 주제는 올리비아 뉴튼 존이니까 이 매직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원래 올리비아 뉴튼 존 주연의 영화 제너두라는 영화의 주제곡 중 하나입니다. 그 영화에서도 실제 잠깐 이 매직이라는 노래가 잠깐 나오고요. 영화 자체는 이 영화도 이제 1980년에 나왔죠. 영화 자체는 망했습니다. 상업적으로 혹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영화 봤거든요.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어찌 보면 약간 영적인 교훈도 담겨있는 그런 영화이지만 제작이 이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나마 올리비아 뉴튼 존 팬들이 아마 많이 봐줘서 본전을 뽑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 영화가 얼마나 좀 악명이 높았냐면 이 영화 때문에 올해 최악의 영화를 뽑는 골든 레즈베리 어워즈라는 게 생겨났대요. 그래서 제1회 골든 레즈베리 어워즈에서 이 제너두가 최악의 디렉터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문 6개 부문 후보에도 올랐을 정도로 좀 상업적으로는 많이 실패됐고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좀 약간 유치하거든요. 연기는 제가 영화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올리비아 뉴튼 존 가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봤습니다. 뭐 한 번쯤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컬트의 명작으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죠. 어쨌든 영화는 실패했지만 이 영화와 함께 발매된 사운드 트랙 사운드 트랙은 매직, 이번에 소개하는 곡 매직하고 제너두 타이틀곡 이 두 개의 히트곡을 냈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기타 히트곡들이 있습니다만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이 매직 같은 경우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4주간 1위를 차지했었고요. 타이틀곡 제너두는 역시 톱10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곡인데 8위 이상을 할 만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8위까지밖에 못했네요. 이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올리비아 뉴튼 존이 예술가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 주인공에게 이런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뮤즈 역할을 맡습니다. 이 뮤즈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9명의 뮤즈, 9명의 자매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뮤즈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뮤즈는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어떤 뮤즈는 또 화가에게 영향을 주고 음악에 영향을 주고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뮤즈들을 이끌고 올림프스 신전에서 이런 연주 같은 것들을 음악 연주도 하고 하는 리더가 아폴로죠. 말하자면 이 아홉 뮤즈는 원조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에서 올리비아 뉴튼 존이 아홉 자매 뮤즈 중에 한 명, 현대판 뮤즈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화가 지망생인데 지금은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그림이나 그리고 영화 포스터라든지 그런 일을 하면서 약간 좀 좌절도 하고 자기는 진짜 유명한 작품, 예술적인 작품을 이제 발표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있는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올리비아 뉴튼 존이 나타나죠. 그의 삶에 나타나서 이제 영감을 불어넣고 이제 예술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었던 사이몬과 가펑클 영화에서도 3절에서 보면 대몬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대몬이라는 개념이 우리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스승이다. 내면의 구루 또는 상의 자아다. 그래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말하자면 내면의 목소리와도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뮤즈도 일종의 대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함, 대몬 여러가지 용어로 불립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가사도 굉장히 좋고 어찌 보면 어제 그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랑 여러 면에서 흡사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곡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유난히 퍼블리싱 카페에도 이 곡 해설 예전에 올렸었구요. 저희 강좌에서도 한 두번 정도 써먹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내용이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자, 그럼 가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ome take my hand. You should know me. I've always been in your mind. You know that I'll be kind. I'll be guiding you. 네, 가사는 되게 쉽습니다. 어서 와서 내 손을 잡아. 즉, 이건 지금 뮤즈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서 와서 내 손을 잡아. 내가 누구인지 너도 잘 알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일상적인 삶에서는 나를 항상 지켜보고 나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사실 어렴풋이는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 손을 잡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잘 이끌어줄게. 우리는 이제 내면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듣질 않죠. 잘 들리지도 않고. 하지만 자세히 이제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고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을 내미는 것도 이제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잡아서 이제 가면 된다는 뜻이죠. 나는 늘 너의 머릿속에 있었어. 여기서 마인드라고 표현이 되는데 역시 하트라고 봐도 무반할 것 같습니다. 가슴에 난 항상 네 안에 있었어. 네 가슴 속에, 네 머릿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와 함께 했어. 그런 뜻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 나의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구루 또는 스승. 우리의 좀 상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애고에 현혹되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애고 말고 상위자 또는 진화라는 표현도 쓰죠. 내가 너에게 다정하게 대할 거라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인정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나라는 존재가 항상 네 곁에 있었고 너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고 너를 보살펴주고 있고 내가 너를 잘 다정하게 대할 거라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라고 묻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어. 그쵸? 사실 우리가 가장 그나마 제일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백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위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스승, 내면의 스승. 내가 나 바로 자신이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내가 잘 지도해줄게. 지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하자면 내가 잘 이끌어줄게. 네가 이제 위험한 곳으로 빠지지 않고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너의 목표를 향해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물론 중간에 잠깐 세 길로 빠질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잘 지도해줄게. 라고 이렇게 뮤즈가 주인공에게 말을 거는 거죠. 꿈을 설계한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죠. 영화의 주인공도 남자 주인공도 뛰어난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실현에 옮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뭐 잠깐 자신감도 안 생기고 좌절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뮤즈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을 설계한다는 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 예를 들어서 내년 몇 월 며친부터 하는 게 아니라 5년 후부터 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모든 인간은 그 꿈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자. 심지어 이번 삶이 아니라 다음번 삶, 다다음번 삶에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왕이면 지금 하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꿈을 펼칠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지금부터 해도 돼요. 뭐 이번 삶에서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10년 안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루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시장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아마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설명했었던 건데 그 영웅의 길을 가는 것, 언젠가 이것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언젠가는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왕이면 지금부터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 이게 바로 그 얘기죠. 결국은 너나 다른 사람이나 어느 누구든 간에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모두의 운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웅의 길을 가는 것은 모두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왕이면 지금 같이 가자.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실수라는 것은 없다. 너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야. 실수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는데 어느 하나는 성공이고 어느 하나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서 관점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사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더라도 사실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사악한 길로 빠지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을 거야. 실수하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지도해 줄게. 그래서 명백한 성공의 길로 가도 되고요. 실패로 여겨지는 것. 그 길로 가더라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 무릎까지는 것만 훌훌 털어내고 배울 거 배우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마법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 우리의 삶은 그냥 우연히 이유 없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하나의 목적, 삶의 목적을 지니고 태어난 마법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좋은 마법입니다. 기적적으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운명을 띄고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해할 수는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장애물이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잠깐 쉬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쨌든 갈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사실 나 자신 뿐입니다. 남이 회방을 놓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내가 이 길을 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나의 의지에 달린 거잖아요. 내 의지가 굴복하지 않는 한 막을 건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법의 존재들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해.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돼. 이 목표가 있는 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때로는 스트레이트하게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잠깐 후퇴해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목표가 있는 이상 어디를 내가 가야 할지 그 삶의 목표가 있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상 결국은 가게 된다라는 거죠. 뭐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가네요. 계속해서 나오죠. And if all your hopes survive, your destiny will arrive. I'll bring all your dreams a life for you. 우리가 언젠가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 운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제가 괄호하는 건 제가 쓴 겁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좌충우돌하더라도 때로는 쓰러지더라도 목적지가 명확하면 결국에는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처럼 10년이나 걸렸잖아요. 사실 태평양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바다 건너는데 그쪽 지중해 쪽에 10년이나는 무려 긴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엔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를 달성을 하게 되죠. 부인 페넬로페를 만나서 진리,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의 꿈을 실행시켜줄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너를 계속 곁에서 보좌하면서 도와줄게. 너를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1절이고요. 2절로 넘어가죠. From where I stand, you are home free. 내가 서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즉 내가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너는 이미 집으로 돌아와 자유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어. You are home free.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결국 이 목적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디세우스의 목적지도 어떻습니까? 트로이에서 전쟁에 참가했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집에 자신의 부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는 그거예요. 여기서 home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절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미 잃은 것이나 다름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즉 포기만 하지 않으면 시작을 했고 포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꿈을 이미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The planets align so rare, there's promise in the air. 자 이거는 planets align, 이제 align 하면 이제 배열, 배열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행성들이 아주 아주 보기 드문 형태로 배열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행성들마다 너의 귀환을 측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일종의 오맨 같은 거라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의 오맨. 징후. 내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잘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요. There's promise in the air. 우주가 약속하고 있어. 여기서 air는 이제 제가 우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만 먹고 의지를 발휘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 뮤즈도 도와주고 심지어 우주도 도와줄 거라는 얘기예요.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이제 우주가 도와준다. 물론 이제 요즘 정치판에서 뭐 간절히 바라는 우주가 도와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And I'm guiding you. 내가 늘 옆에서 잘 지도해주고 보좌해줄게. Through every turn I'll be near you. I'll come anytime you call. I'll catch you when you fall. I'll be guiding you. 자 through every turn I'll be near you. 내가 방향을 틀 때마다 함께 있어줄게. 자 그러니까 이거 아까 했었던 그 얘기죠.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때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뭐 이제 두 개가 아니라 뭐 세 개 네 개의 선택이 있을 수도 있죠. 자 하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내가 함께 있어줄게.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내가 네 버팀목이 되어줄게. I'll come anytime you call. 내가 부를 때마다 달려갈게. 나야말로 너의 최고의 백이야. 내가 있으니까 너 든든하지. 든든해해도 돼. 너무 좀 앞으로 내 선택을 잘못해서 시련을 걷게 될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그런 거를 아까도 얘기했죠. 실패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메우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I'll catch you when you fall. 어떤 선택을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길을 하필이면 너무 힘든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죠. 쓰러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 무하마드 알리의 어록 소개할 때도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쓰러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다. 무하마드 알리가 그런 말을 했었죠. 쓰러질 때마다 내가 부축해 줄게. 다시 말해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부축해 줄게. 쓰러졌어? 그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면 그만이야. 라는 얘기죠. I'll be guiding you. 내가 잘 지도해 줄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렴구입니다. 이제 여기 아까 1절에서 이미 다루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저희가 예전에 유넨니 퍼블리싱 유튜브 채널에 맨리 피오씨의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강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맨리 피오씨가 서기 5세기 로마에서 살았던 그 보에티우스라는 철학자를 소개합니다. 이 철학자가 옥중에서 그 당시 이제 2단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가운 감옥에서 자기 사형 집행되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뭐 명상도 하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이제 철학적으로 사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철학의 위안이라는 그 유작을 남겼거든요. 옥중에서 이제 집필한 그 굉장히 명작이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보에티우스가 이제 쓸쓸히 이제 감옥에서 그 철학적 사색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어떤 여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신을 진리 또는 이제 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여신이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동안 한평생 나를 섬겼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섬기겠다. 그리고 너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네 곁에서 지켜주겠다. 내가 그동안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평생 동안 나를 섬겼으니 내가 이제 내가 궁금했었던 것들 내가 철학적으로 이제 궁금했었던 것들 진리 우주적 진리 이런 것들을 내가 나에게 다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너의 소원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어떻게 보면 그 보에티우스가 있었던 감옥에서 나타난 그 여신 뭐 여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진리, 철학 이것도 일종의 뮤즈 또는 이제 데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매직 가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내 곁에도 내가 진짜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계속해서 발휘해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런 존재가 보이지 않게 나는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곁에서 계속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제 내가 부르면 진짜로 뭐 보에티우스처럼 이렇게 깊은 사석에 잠겨서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구하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어디까지나 뭐 진짜로 어떤 존재가 기적처럼 나타나서 뭐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상으로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